네, 여러분, 여러분, 행운과 행운을 함께 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3년 전에 되는 신곡인데 요즘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다같이 부르시고 박수 딱 해주세요. 주! 박수 주세요. 박수 경부선을 가고 있나요? 문항선을 가고 있나요? 당신, 당신을 떠나보내고 나를 불가에 앉아서 쏟아지는 추억을 또 잘 채우려고 후회했던, 후회했던 당신을 떠나보내고 사라지는 추억을 잘해 보지 못할 것은 당신을 지기고 어디쯤에 가려올나요? 군항점에 가면 있나요? 군항점에 가면 있나요? 박수 박수 경부선을 가고 있나요? 군항선을 가고 있나요? 군항선을 가고 있나요? 군항선을 가고 있나요? 군항선은 그건 군항선을 가고 있나요? acting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